우리는 외벽에 만드는 창문을 통해서 채광과 환기 그리고 조망을 확보한다. 하지만 건축 공간이 깊어질수록 외벽에 설치한 창문을 통해 채광하는 것은 불리해진다. 이러한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지붕에 창문을 설치한다. 지붕에 설치된 천창은 주변 건물에 간섭 없이 일정한 빛을 내부로 유입시키기 때문에 채광 효율이 좋다. 모르는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는 이점도 갖게 된다. 첫번째, 외부 시선을 극도로 절제한 하우스 위드 라이트 보이드는 적극적으로 천창을 사용한다. 외벽에 창문을 설치하지 않고 각 공간마다 천창을 만들어서 채광을 유도한다. 내부벽체의 상부 또한 열어서 유입된 빛이 다른 공간으로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설정한다. 외벽에 창문함 없지만 어느 집보다 밝은 내부 공간을 불안한다. 두번째, 평지붕 위에 자리한 사다리꼴 지붕 천창으로 인상적인 빗줄기가 떨어진다. 추이품 킥카페의 분위기를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고 깊은 공간에 자연채광을 유도하는 적절한 방법이기도 하다. 세번째, 하우스 리노베이션 작업에서 후정으로 열린 공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축 공간 때문에 깊어진 기존 공간을 환하게 만들어줄 대책도 필요하다. 기존 거실과 새로운 주방에 자연채광을 유입시키자. 네번째, 콘크리트 와플빔 구조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한 번에 담는다. 오픈플랜을 완성하기 위한 무주공간 계획과 깊어진 공간 속으로 채광을 유도하는 천창을 계획한다. 반복되는 그리드와 그 사이사이로 들어오는 빛의 하모닌, 분명한 명암을 만들고 보는 이에게 인상적인 장면을 제공한다. 다섯번째, 마국간에 필요한 기능 중 하나는 실내 온도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환기 시스템이다.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박공지붕 상단의 고측창을 만든다. 나무 재질이 전달하는 따뜻한 감성과 간접광이 어우러지며 풍부한 공간감을 구현한다. 천창은 일반적으로 외벽에 시공하는 창문보다 비싸다. 시공을 잘못하는 경우에는 지붕으로 붙어 물이 새는 중대한 하자를 만나게 될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창을 고집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깊은 공간 속에 자연채광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주변 시선과 간섭 없이 24시간 동안 자연채광과 조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차이가 공간의 질을 다르게 만든다. 지금 공간을 계획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천창을 깊게 생각해보자.